아내 김유정의 1936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어미가 낯짝걸렸다고 그 자식까지 더러운 법은 없으렸다? 아 바로 우리 똘똘이를 보아도 알겠지만 제 어미니는 지웠다 놓은 개떡 같아도 좀 똑똑하고 깨끗이 생겼느냐? 비록 먹고도 대구 또 달라고 부라기처럼 덤비기는 할망정? 참 이놈이야말로 나에게는 아버지보담도 할아버지보담도 아주 말할 수 없이 끔찍한 보물이다. 년이 나에게 되지 않은 큰 체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다. 전에야 그 상판댁이를 가지고 어딜 끼고 소지나 제법 했으랴? 흔히 말하길 계집어의 얼굴이란 눈의 안경이라 한다. 한다마는 제 아무리 물켜진 눈깔이라도 이 얼굴만은 어째볼 도리 없을게다. 이마가 훌떡가지고 양미간이 벌면 소견이 탁 튀었다지 않냐? 그럼 좋기는 하다마는 아기자기한 맛이 없고 이 조로 둥글넣직이 내려온 화관에 멋없이 쑥 내민 것이 입이다. 두툼은 하나, 근순 입술. 말 좀 하려면 그리 정하지 못한 운니가 부질없이 뻔찍 드러난다. 서로 그렇다 치고 한복판에 달려있는 코나 좀 똑똑히 생겼다면 얼마나 좋겠나? 첫 때 눈에 띄는 것이 그 코인데? 이렇게 말하면 년의 흉을 보는 것 같지만 썩 잘 보자 해도 먼산 바라보는 도야지의 코가 자꾸만 생각이 난다. 꼴이 이러니까 밤이면 내 눈치만 슬슬 살피는 것이 아니냐? 오늘은 구박이나 안 할까? 하고 은근히 애를 태우는 맥일이었다. 이게 가여워서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대개 내가 먼저 말을 걸게 된다. 온종일 뭘 했냐는 둥, 쌀이 문을 좀 고쳐놓으라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는 둥, 혹은 오늘 밤에는 왠지 훨씬 코가 조이 좋아 보인다는 둥, 하고 그러면 년이 금세 해 버러지고 힝하게 내 곁에 와 앉아서는 어깨를 비벼대고 슬근슬근 부빈다. 그리고 코가 좋아 보인다니 정말 그러냐고 몸이 달아서 묻고 또 묻고 한다. 절어도 믿지 못할 그 사실을 한때 위안에 남아 또 한 번 들어보자는 심정이 됐다. 그 속을 알고 짜장 콧날이 서나 보다고 하면 년의 대답이 뒷간에 갈증마다 잡아당기고 했더니 혹 나왔을지 모른다나? 그리고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한낮을 박고랑에서 시달린 몸이 고만 축 늘어지는구나. 물론 말 한마디 붙일 수 없이 딱 방바닥에 그대로 누워버리지. 하면 년이 제 얼굴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한구석에 가시무룩해서 앉았다. 얼굴을 모로 돌려 턱을 삐첨 쳐들고 있는 걸 보면 필경 제깐엔 옆얼굴이나 한 번 봐달라는 속이겠지. 경칠년, 옆얼굴이라고 뭐 깨묵생이나 좀 난 줄 알고? 이러던 년이 똘똘이를 내놓고는 갑자기 새도가 냉랭랭해졌다. 내가 들어가도 니놈 언제 봤냔듯이 좀 채 들떠보는 법 없지. 눈을 스스로 내리깔고는 잠자코 아이에게 젖만 먹이겠다. 내가 좀 아예 머리라도 쓰다무며 이 자식 밤낮 잠만 자나? 가만두어 왜 깨놓고 싶은가? 하고 사정없이 내 손등을 주먹으로 갈긴다. 나는 처음에 어떻게 되는 셈인지 몰라서 멀거니 천장만 한참 쳐다보았다. 내 자식 내가 만지는데 주먹으로 때리는 건 무슨 경우야? 하지만 잘 따져보니까 조금 더 내가 억울할 것은 없다. 년이 나에게 큰 채를 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을 차차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인연하면 저는 이놈하고 대들기로 무언중 계약되었지. 동네에서는 남의 속도 모르고 우리를 까마귀들이라고 별명을 지었다. 훅하면 서로 대들려고 노리고만 있으니까 말이지. 하긴 요즘에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있을까 봐서 만나기만 하면 이놈 저년 하고 먼저 대들기로 위주다. 다른 사람들은 밤에 만나면 마누라 밥 먹었소? 아니요 당신 오면 같이 먹으려고 하고 일어나 반색을 하겠지만 우리는 안그러기다. 누가 그렇게 괭이 소리로 달라붙느냐. 방에 떡 들어서는 길로 우선 넙적한 년의 궁둥이를 발길로 팩 들이지른다. 이년아 일어나서 밥 차려. 이놈이 왜 이래? 대리를 꺾어 놀라. 하고 년이 고개를 겨우 돌리면 나무판도 뭐했어? 또 술 취 먹었지? 이렇게 제법 탕탕 호령하였다. 사실이지 우리는 이래야 정이 보째 쏟아지고 또한 계집을 데리고 사는 멋이 있다. 손자 새끼 낯을 해가지고 마누라 어찌고 하고 어리광으로 덤비는 건 보기만 해도 눈 허리가 시질 않겠나? 계집 좋다는 건 욕하고 치고 차고 다 이르는 맛에. 그렇게 치고 보면 혹 궁안살림에 쪼들리어 악에 바친 놈의 말일지는 모른다마는 누구나 다 일반이겠지. 가다가 속이 맹맥하고 부하가 끓어올 적이 있지 않냐? 농사는 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빚에는 몰리고 게다가 집에 들어서면 자식놈 킹킹거려 년은 옷이 없으니 떨고 있어. 이러한 때 그냥 베길 수가 있느냐? 터죽태죽 꼬집어가지고 년의 비뇨 쪽을 턱 잡고는 한바탕 후둘둘 겨누구나. 한참 거지라를 하고 나면 등줄기에 땀이 우욱 흐리고 한숨까지 후욱 돈다면 웬만치 샘이 가라앉을 때였다. 다음에는 년을 도로 밀쳐버리고 담배 한 대만 피워불면 된다. 이 멋에 계집이 고마운 물건이라 하는 것이고 내가 또 년을 못 잊어하는 까닭이 거기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다면이야. 저를 계집이라고 등을 두덕여주고 그 못난 코를 좋아보인다고 가끔 추워줄 맛이 뭐야? 하지만 년이 훌쩍거리고 앉아서 우는 걸 보면 이건 좀 재미적다. 제가 주먹심으로든 입심으로든 나에게 듬비려면 어림도 없다. 싸움의 시초는 누가 먼저 걸었던 간 언제든지 경을 팥다발같이 치고 나앉는 것은 년의 차질이었다. 이리 와 자빠져자. 곧 누워 너나 자빠져 자렴. 하고 년이 독이 올라서 돌아다도 안 보고 빛샌다마는 한 서너 번 내려오라고 권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내 옆으로 스스로 기어들게 된다. 그리고 눈물 흐르는 장반을 멋이 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년으로 보면 두들겨 맞고 빛새는 멋에 나하고 사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우리가 원수같이 널 싸운다고 정의 없느냐 하면 그걸 잘못이다. 말이 나서니 말이지 정분치고 우리 것만치 찰떡처럼 끈 끈한 놈은 다시 없으리라. 미우면 미울수록 싸울수록 잠실을 떨어지기가 아깝도록 정의 착착 붙는다. 부부의 정의란 이런 깬지 모르나 하여튼 영문 모를 찰그머니 정의다. 나뿐 아니라 년도 매를 한참 두들겨 맞고 나서 같이 자리에 누우면 내 얼굴이 그래도 그렇게 숭없진 않지? 하고 정말 잘난 듯이 바짝바짝 돼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때 뭐라고 대답해야 옳겠느냐? 하 기가 막혀서 천장을 쳐다보고 픽 내버린다. 이년아 그게 얼굴이야? 얼굴 아니면 가줘 다닐까? 내니까 이년아 데리고 살지. 누가? 근달이니? 그 낯짝을? 뭐? 네 얼굴은 얼굴인 줄 아니? 불밤송이 같은 거 참 내니까 데리고 살지. 이러면 또 일어나서 땀을 한 번 흘리고 다시 떨어눌을 수밖에 없다. 내 얼굴이 불밤송이 같다니 이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서 나중 땅맞이기나 만져볼 놈이라고 좋아하던 이 얼굴인데.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손짓발짓을 하고 하는 게 성의 같애서 대개는 그대로 농쳐둔다. 그래 내 너 이뻐할게 자식이나 대구 내 나라. 먹이지도 못할 걸 자꾸 나 뭘 하게 굶겨 죽이려고? 아 이년아 구워다 먹이지 못하니? 하고 소리는 꽥 지르나 뒤가 캥긴다. 덧금덧 모다 두었다가 먹이지도 못하면 그걸 어떻게 하랴? 죄다 버리지도 못하고 떼송장이 난다면. 이런 걸 보면 연이 나보다 훨씬 소견이 튄 것을 알 수 있겠다. 물론 심리만큼 벌어진 양미간을 보아도 나와는 턱이 다르지만. 우리가 요즘 먹는 것은 내가 나무장사를 해서 벌어들인다. 여름 같으면 품이나 판다 하지만. 눈이 척척 쌓였으니 얼음을 깨 먹느냐. 하기에 산골에서 어느 놈 치고 뵐 수 있겠느냐만은.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드리고 그 다음 날엔 업에 갔다가 판다. 나니까 쌍지개질도 할 근력이 되겠지만. 잔뜩 나무 두지개를 혼자서 번 차례로 이놈 쳐다놓고 쉬고 저놈 쳐다놓고 쉬고 이렇게 해서 장찬 30리 끼를 한나절에 들어가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한지개 한지개씩 팔아서 목구멍을 축일 수 있겠느냐. 잘 받으면 두지개의 80전 운이 나쁘면 60전 65전 그걸로 좁쌀 콩 미역 무엇 사들고 찾아오겠다. 죽을 수 없으면 좀 너루 가겠지만 우리는 더럽게 그런 짓은 안한다. 먹다 못 먹어서 백가죽을 움켜쥐고 나설지언정 어뢰의 밥이지. 똘똘이는 4살짜리 어뢰니까 한보시기. 나는 저 아버지니까 한 사발에다 또 한 사발을 더 먹고. 그런데 녀은 유독히 두 사발을 처먹지 않나. 그러고도 나보다 먼저 홀딱 집어새고는 4사발의 밥을 한구탱이 더 떠먹는 버릇이 있다. 계집이 좋다 했더니 이제 밥버러지가 아닌가 하고 한때는 가슴이 썬떡을 안치 겁이 났다. 없는 놈이 양이나 좀 먹어야지 이렇게 떼고 처먹으면 너 웬 밥을 이렇게 처먹니 하고 눈을 크겠으니까. 년의 대답이 애 남 배가 그렇지 그럼 저도 애를 낳아보지 하고 셀죽이 토라진다. 압다 그래 떼고 처먹어라. 나중 밥값은 그 배떼기에 다 개 있고 개 있는 거니까. 어떤 때는 내가 좀 덜 먹고라도 그대로 내주고 말겠다. 경을 칠년. 하지만 참 너무 처먹는다. 그러나 년이 떡국이 농간을 해서 나보다 한결 의몽스럽다. 입간 농사를 지어 뭘 하느냐. 우리 덜병이를 나가자고 덜병이로 나가자고. 따는 내 주변으로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참 훌륭한 생각이다. 밑지는 농사보다는 이 밥에 고기에 옷 마음대로 입고 좀 호강이냐만은 년 얼굴을 이렇게 뜯어보다간 그만 풀이 죽는구나. 덜병이에게 술 먹으러 오는 건 개집어의 얼굴 보자 하는 걸. 어떤 배에 없는 놈이 저 낯짝에 몸살 날 것 같지 않다. 알고 보니 참 분하다. 년이 좀만 똑똑히 나왔다면 수가 나는 걸. 멀뚱이 쳐다보고 쓴 입맛만 다시니까 년이 그 눈치를 채웠는지. 덜병이가 얼굴만 이뻐서 되는 게 아니라던데 얼굴은 박색이라도 수단이 있어야지. 그래 너는 그거 할 수단 있겠니? 그럼 하면 하지 못할 게 뭐야. 년이 이렇게 아주 번죽하게 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덜병이로 나가서 식성대로 밥 좀 한바탕 먹어보자는 속이겠지. 몇 번 다져 물어도 제가 꼭 될 수 있다니까. 아따 그러면 한번 해보자꾸나. 미친이 뭐 드는 것도 아니고 소리나 몇 마리 반반히 가르쳐서 데리고 나서면 고만이니까. 내가 밤에 집에 들어오면 년을 앞에 앉히고 소리를 가르치겠다. 우선 내가 무릎장단을 치며 아리랑 타령을 한 번 부르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춘천하 봄의 산하 잘 있거라. 신년강 배타면 하직이라. 산골의 계집이면 강원도 아리랑 쯤은 곧장 하렴만. 년은 그것도 못 배웠다. 그러니 쉬운 아리랑부터 시작할 밖에. 그러면 년은 도사리고 앉아서 두 손으로 엉덩이를 치며 흉내를 낸다. 목구멍에서 질그럭 물러앉는 소리가 나니까 나중에 목이 트이면 노래는 잘할 거다마는 가락이 딱딱 들어맞아야 할 텐데 이게 세상에 대먹어야지. 나는 노래를 가르치는데 이 망할년은 소설책을 읽고 앉았으니 어떡하냐. 이걸 데리고 앉으면 흔히 달기울고 때로는 날도 박는다. 년이 하도 못하니까 본보기로 나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 저를 덜병이를 가르친다는 게 결국 내가 배우는 포기되지 않나. 망할년. 저도 손으로 가리고 하품을 졸대하며 졸리어 죽겠지. 하지만 내가 먼저 자자 하기 전에는 제가 차마 졸립다지 못할래. 애초에 덜병이로 나가자 말을 낸 것이 누군데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우라가 불컥 올라서 주먹이 가끔 들어간다. 인연아 정신 좀 차려. 나만 밤낮 하라니. 이놈이 팔떼기를 꺾어놀라. 이거 잘 뵈면 너 잘 되지 이냐나. 날 주는 거야. 큰 책에. 이번엔 손가락으로 이마떼기를 쿡 찍어서 뒤로 넘긴다. 어느 때 같으면 년이 독살이 나서 저리로 내 뺄게다. 제가 한 죄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소리를 가르쳐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냐. 하니 딱한 일이다. 될지 안 될지도 의문이거니와 서로 하품은 반질 터지고. 이왕 내 친구름이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에라 빌어먹을 것. 너나 내나 얼른 팔자를 고쳐야지 늘 이러다 말테냐. 이렇게 귀를 한번 쓰는구나. 그리고 밤의 산천이 울리도록 소리를 빽빽 찔러가며 년하고 또다시 흥타령을 부르겠다. 그래도 하나 기특한 것은 년이 성인은 있단 말이지. 하기는 그나마도 없다면야. 덜병이는 그냥 깻먹도 그러지만. 날이라도 틈만 있으면 저 혼자서 노래를 연습하는구나. 빨래를 할 적이면 빨래방추로 가락을 맞추어가며 이팔청춘을 부른다. 혹은 방 한구석에 죽치고 앉아서 어깨짓으로 버선을 꿰매며 노래가락도 부른다. 노래 한 장단에 반을 한 꿰음식이니 버선 한자 키우려면 열나절은 걸리지. 하지만 아따 버선으로 먹고 사느냐. 노래만 잘 배워라. 연도 나만 지나 이 밥에 고기가 얼른 먹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지. 어떤 때에는 바깥 밭뚝을 지나가려면 뒷간 속에서 콧노래가 흥이 깨울 적도 있겠다. 그러나 인제 노래가락이 흥타린 쯤 그 겨우 배웠으니. 그 다음 건 어느 하가에 배우느냐. 망할 연도 참. 게다가 년이 시큰둥해서 날마다 신식 창가를 가르쳐달라고. 덜병이는 구식 소리도 잘해야 하겠지만. 첫째 시체 창가를 알아야 부려먹는다 한다. 말은 그럴 법 하나. 내가 어디 시체 창가를 알 수 있냐. 땅이나 파먹던 놈이 나는 그런 거 모른다 하고 좀 무색했더니. 며칠 후에는 년이 시체 창가 하나를 배에 가져왔다. 화루를 끼고 앉아서 그 전을 두드리며 너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피었네 피었네 연꽃이 피었네. 피었다고 하였더니 볼동 안에 움쳤네. 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얘 이 년 나보다 수단이 좋구나. 하고 나는 퍽 감탄하였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년이 어느 틈에 야학에 가서 배우질 않았겠나. 야학이란 요 산 뒤에 있는 조그만 우민대 농군 아이에게 한 개월 동안 국문을 가르친다. 창가를 할 때 처음 해서 년이 추운 줄도 모르고 거길 찾아간다. 아이를 얻고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엿뜯다가 저도 가만가만히 흉내를 내보고 내보고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희자를 뽑고 야단이지. 신식 창가는 며칠만 좀 더 배우면 아주 능통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년의 낯장만은 걱정이다. 소리는 차차 의지간이 돼 들어가는데 이놈의 얼굴이 앞만 봐도 봐도 영 걸렀구나. 경칠년. 조언만 얀전히 나왔으면 이 판에 한 돈 한 몫 크게 잡는걸. 간혹가다 제 풀에 화가 뻗치면 아무 소리 않고 년의 뱃대기를 한두 번 안죄박을 수 없다. 웬 영문인지 몰라서 년도 눈깔을 크게 굴리고 벙벙이 쳐다보지. 땀을 낼련. 그 낯짝을 하고 나한테로 시집을 온담. 뻔뻔하게. 하나 년도 말은 안하지만 제 얼굴 때문에 가끔 성화이지. 쪽들어진 손거울을 들고 앉아서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하지만 눈깔이야 일반이겠지. 저라고 나 뵐 리가 있겠나? 하니까 오장석은 한숨이 연방 터지고 한품 죽는구나. 그러나 요행이 내가 방에 있으면 돌아보고. 이봐 내 얼굴이 요즘 나가지 않아? 그래 좀 나은 것 같다. 아니 정말 해봐. 하고 인연이 팔떼기를 꼬집고 바삭바삭 덜어듬린다. 년이 능글차게 낮쯤은 좋도록 대답해 주려니 하고 아주 탁 믿고 묻는결이었다. 정말 본대로 말할 사람이면 제가 겁이 나서 감히 묻지도 못한다. 짐짓 이뻐졌다 하고 나서도 능청을 좀 부리면 년이 좋아서 요새 분떼를 자주 밀었으니까 좀 나아졌겠지 하고 들병이는 뭐 그렇게까지 이쁘지 않아도 된다고 또 구구히 설명을 늘어놓는다. 경을 칠년. 개집은 얼굴 밉다는 말이 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무수한 모양이다. 별욕을 다하고 개잡듯 막 두드려도 조금 전에는 해 하고 앞으로 기어드는 인연이라마는 어쩌다 제 얼굴이 흉이나 좀 본다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년이 나를 슬슬 피하며 은근히 골리려고 든다. 망할 년. 밉다는 게 그렇게 진저리가 나면 아주 면사포를 쓰고 다니지 그래? 년이 능청스러워서 조금만 이뻤더라면 나는 얼렁얼렁 해버리고 돈 있는 놈 군수방 해 가스렸다. 개집이 얼굴이 이쁘면 제값 다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년의 낯짝 더러운 것이 나에게는 부행 중 다행이라 안 할 수 없으리라. 개집은 아마 남편을 속여 먹은 맛에 깨가 쏟아지나 보다. 년이 들병이 노릇을 할 수단이 있다고 괴행히 장담한 것도 저의 이 행시를 믿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새벽 일찍이 뒤를 보리니까 어디서 창가를 부른다. 거적 틈으로 내다보니 년이 밥을 끓이면서 연습을 하지 않나? 눈보라는 생생 소리를 치는데 보강지에 쪼그리고 앉아서 부직갱이로 솥뚜껑을 톡톡 두드리겠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 맞추어 신식 창가를 청성맞게 부르는구나. 그러나 밥이 우르르 끓으니까 떼를 빗겨놓고 다시 시작한다. 젊어서도 할 믿고 늙어서도 할 믿고 하하하 웃읍다. 꼬부라진 할 믿고 망할련. 창가는 경치계도 좋아하지 방아타령 좀 부지런히 공부해 두라니까 그건 안하고. 아따 아무거라도 많이 하니 좋다마는 이번엔 저고리 습히 덜먹덜먹 하더니 아 웬 곤방 담뱃대가 나오지 않나? 사방을 헐금헐금 다시 살피다 아무도 없으니까 보강지에다 들이대고 한 모금 부욱 빠는구나. 그리고 냅다 제 치기를 줄대 뽑고 코를 풀고 이지랄이다. 그저께도 들켜서 경을 쳤더니 년이 또 내 담배를 훔쳐가지고 나온 것이다. 돈 안 드는 소리나 배웠겠지 망할련 아까운 담배를. 곧 뛰어나가려다 뒤도 급하거니와 요즘 똘똘이가 감기로 앓는다. 년이 밤낮 덜쳐있고 약으로 돌아다니더니 그의 극골을 만들었다. 오랄지 년. 남의 아들을 구성한 줄 모르고 들병이를 하다가 이것 행실 버리겠다. 망할련이 하는 소리가 들병이가 되려면 소리도 소리르니와 담배도 먹을 줄 알고 술도 마실 줄 알고 사람도 주무를 줄 알고 이래야 쓴다나? 이게 다 요전에 동네에 들어왔던 들병이들에게 들은 풍을 잃었다. 그래서 저도 연습 겸 골고루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다. 방아탈행하나 변변이 못하는 년이 소리는 고글로 될 듯 싶은지. 이런 기맥을 알고 년을 농락해 먹은 놈이 요 아래 사는 뭉태놈이다. 놈도 더러운 놈이다. 우리 마누라 이 낯짝에 몸이 달았으면 그만하면 알조지. 어서 계집이 없어서 그걸 손에 대고 망할 자식도. 놈이 와서 섯달 대목이니 술 얻어 먹으러 가자고 년을 꼬였구나. 조금 있으면 내가 올 테니까 안된다. 해지기 전에 잠깐만 하고 손을 내 끌었다. 들병이로 나가려면 우선 술 파란 경험도 봐야 하니까 하는 바람에 년이 솔기돼서 덜렁덜렁 따라섰겠지. 집안을 망칠 년. 남편이 나무를 팔러 갔다 늦으면 밥 먹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옳지 않으냐. 남은 밤길을 30리나 허덕지덕 걸어오는데 눈이 푹푹 쌓여서 발모가지는 떨어져 나가는 듯이 저리고 마을에 들어왔을 때는 짜장 곧 쓰러질 듯이 허기가 졌다. 얼른 가서 밥 한 그릇 때려니고 년을 데리고 앉아서 또 소리를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술집 옆을 지나다가 뜻밖의 깜짝 놀란 것은 그 바깥방에서 년의 너틀 웃음이 들린다. 얼른 다가서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 아 이 망할 년이 뭉퇴하고 술을 먹는구나. 이때까지 하도 우스워서 꼴들만 보고 있었지만 더는 못 참는다. 지계를 벗어던지고 방문을 획 열어 젖히자 우선 논부터 방바닥에 매다 꼼잤다. 물론 술상은 발길로 찼으니까 등의가 부서졌지. 다음에는 년의 비녀 쪽을 지르고 끌고 지르르 끌고 밖으로 나왔다. 술 취한 년은 정신이 번쩍 들도록 흠뻑 경을 쳐놔야 할 테니까 눈에다 털어박았다. 그리고 깔고 올라앉아서 망할 년 등줄기를 두 주먹으로 대고 우렸다.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눈속으로 들어갈 뿐 발악을 하기에는 너무 취했다. 때리는 것도 년이 대들어야 멋이 있지 이러면 아주 싱겁다. 년은 그대로 내버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놈을 찾으니까 이 비로 먹을 자식이 생지새끼처럼 어디로 벌써 내 빼지 않았나. 참말이지 이런 자식 때문에 우리 동네는 망한다. 남의 계집을 보았으면 마땅히 남편 앞에 나와서 대강이가 깨져야 옳지. 그래 달아난담. 못생긴 자식도 다 많지. 할 수 없이 쭉 늘어진 인연을 등에다 업고 비쩍비쩍 집으로 올라오자니까 죽겠구나. 날은 몹시 차지. 배는 쑤시도록 고프지. 좀 노할래야 더 노할 권력이 없다. 게다 우리 집 앞 언덕을 올라오다 엎어져서 무릎팍을 크게 깠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빈방에는 똘똘이가 혼자 어미를 부르고 울고 된통 법석이다. 망할 잡년도. 남의 자식을 그래 이렇게 길러주면 어떻게 할 작정이란? 작정이란? 연의 꼴 봐. 하니 행시렁 예전에 글렀다. 인연하고 들병이로 나갔다가는 넉넉히 나는 한옆에 재워놓고 딴 서방 차고 달아날 연이다. 너는 들병이로 돈 벌 생각도 말고 거저 집안에 가만히 앉았는 것이 좋겠다. 국으로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몸성이 있다가 연의 자식이나 쏟아라. 뭐 많이도 말고 굴대같은 아들로만 한 열다섯이면 족하지. 가만있자. 한 놈이 1년에 비어 열 섬씩만 번다면 열다섯 놈이니까 일 백 오십 섬. 한 섬에 더도 말고 십원 한 장씩만 받는다면 죄다 일 천 오백 원이지. 일 천 오백 원. 일 천 오백 원. 사실 일 천 오백 원이면 아이고 이거 참 너무 많구나. 그런 줄 몰랐더니 인연의 뱃속에 일 천 오백 원을 지니고 있으니까 아무렇게 따져도 나보다는 낫지 않은가. 흐흐.